마태복음 3장 오늘 우리 마태복음 3장을 시작하도록 하죠 첫째는 1절에 보니까 그때예라고 시작을 하죠 그때는 예수님이 나사렛에 사시던 그 시기와 맞물린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거의 한 30년 가까이를 살으시는 그때에 이제 막 공생애를 위해서 출범하려는 그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때에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 세례요한이라는 인물은 예수님과 동시대 인물로서 약 6개월 앞서 이 땅에 태어나죠 그리고 역사 속의 출연은 상당히 갑작스럽게 출연을 합니다 특별히 이 세례요한은 외모라든지 삶의 형태라든지 또 역사 속의 출연 자체가 누구랑 비슷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예측대로 엘리아랑 무척 닮아 있습니다 우리 열한기하 1장을 한번 볼까요?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엘리아의 출연도 어떤 전조나 예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갑작스럽게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아의 일생이나 또 세례요한의 일생이 상당히 유사점이 많아요 예를 들면 세례요한도 왕의 부정을 고발하다가 왕가와 갈등을 겪죠 엘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광야의 사람이었고 최소한의 필수품만으로 삶을 살아냈던 그런 경건한 인물들이었죠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세례요한은 일부에서는 쿱난 공동체의 이론이 아니겠는가 또는 쿱난 공동체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SNF파의 이론이 아니겠는가 학자들은 여러 의견을 가지고 분분한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확정된 견해는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 시대의 사람이니까 가장 확실한 것은 직간접적으로 SNF파든지 쿱난 공동체의 영향을 받았던 것만은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나 사뭇 오늘 성경의 흐름을 따라 쭉 요한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 보면 쿱난 공동체라든지 또는 SNF파에서 행했던 관습과는 조금 다른 분명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세례요한이 역사의 전면에 얼굴을 내밀면서 첫 번째 선포했던 그 선포의 내용입니다 2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우린 여기서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 그 다음에 그 천국이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죠? 가까웠느니라 이 말이 갖는 세 마디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메시지는 4장 17절을 보면 한 장 뒤로 넘겨서 한번 그 부분을 좀 볼까요? 17절 우리 교육자님들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놀랍게도 세례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와 예수님이 역사의 전면에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했던 메시지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두 인물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면서 선포했던 세 마디 첫째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보통 회개하라 그러면 잘못된 행위를 고쳐라 또 윤리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고 당연히 그 의미가 포함된 것만은 맞는데 오늘 요한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의 근거는 조금 그런 회개와는 구별이 돼야 돼요 어떤 근거인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회개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있던 삶의 자리에서 들어오라 그 뜻이에요 성경의 회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다시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에서 돌아오라는 이 의미만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기초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밖으로 떠나있던 삶의 자리에서 회복하여 돌아오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천국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천국 하면 저 구름 저 너머 죽은 다음에 가는 세상쯤으로 어떤 다른 곧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이해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의 천국이나 예수님이 강조했던 천국은 일관된 종합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첫 번째 대목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분법적으로 구분짓는 이분법적 신앙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Among you 너희 안에 있는 이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라 그리고 가까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헬라 말에 엔기조라는 말을 쓰는데 특별히 이 말은 완료형으로 썼어요 그럼 무슨 뜻이 됩니까 이미 와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천국의 주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언약을 따라 오심으로써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와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천국관과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설명하고 싶었던 천국관점은 사뭇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죽음 전어머 그 다음에 가는 어떤 곳이라는 제한적인 개념이 아니라 즉 우리 성도들이 일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느 나라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는 그 주권이 행사되어지는 바로 거기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있다고요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와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방위적으로 설명하고 싶었던 천국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런 비상한 사태를 놓고 지금 아주 초유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또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니까 굉장히 색다르고 참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지금 하게 되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바로 그 예배하는 그곳이 무슨 나라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같은 한 공간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 예배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그리운 예배죠 그런데 정말 이런 부득이한 상황이 벌어져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온라인이라는 이 문명의 매개를 통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한다면 그 삶의 자리 일터가 또한 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3절을 보십시다 3절 그는 세례요한을 얘기하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놀랍게도 이 세례요한의 출현은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라는 사람에 의해서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된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원본을 조금 주의깊게 한번 찾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사야 40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다같이 너희는 시작 너희는 광야에서 요하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네 여기 보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뭐를 예비하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길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가 하면 왕의 대로를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의 길은 뭘 의미한다고요 왕의 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의 대로란 누가 들어오시는 길입니까 예 말 그대로 왕이 들어오시는 길인데 우리의 왕은 누구세요 왕종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 왕의 오실 길을 말하고 준비하는 인물로서 여기 등장을 하는데 그는 그는 오늘 여기에서 자기를 인격으로 소개하지 않고 그냥 광야의 소리 정도로 묘사를 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 무슨 길이라고요 왕의 대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왕은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면 왕은 왕의 대로로 혼자 덜렁덜렁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붙들려 왔던 어두운 역사 속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억압당하던 그 포로들을 전부 찾아서 회복해서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면서 왕의 대로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전리품이 되어서 그 뒤에 전부 그 왕이신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그분의 뒤를 따라 지금 어느 길을 함께 걷게 된다는 말이죠 왕의 대로를 함께 걷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40장 3절의 이 말씀은 회계란 뭐에 근거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회복하여 돌아오는 걸 회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회계도 결국은 누가 앞장서서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면서 들어오는 거죠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어둠의 역사에 신음하던 포로들을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되찾아서 그들을 승리의 전리품으로 뒤에 세우고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면서 왕의 대로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세례의 세례요한은 그 일을 위해서 광량이 기꺼이 외치는 인격으로도 자기를 소개하지 않고 나팔 소리로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회복하여 그동안 우리의 가슴에 흘렀던 눈물 두 눈에 흘렀던 아픔들을 다 씻어내시고 이 왕의 대로에 우리를 같이 세우셔서 분명히 회복하여 돌아오게 하실라를 믿습니다 이 약속이 온라인으로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굳건한 이 절망 속에서도 그 언약에 붙들린 백성임을 기억하여 귀로의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또 보십시다 오늘 4절을 볼까요 4절 이 요한은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이었더라 이 본문을 놓고 학자들이 의견이 많이 모아지는 보편적인 견해 하나가 뭐냐면 이런 묘사로 봐서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유명했던 SNF나 또 그 안에 쿱난 공동체의 이론이었을 것이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그 시대 사람이었을 테니까 그 경건한 SNF의 역량을 직간접적으로 받았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표현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레위기 11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깃돌함이 종류와 밭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네 레위기 율법의 모세의 글입니다 율법에 뭘 먹도록 돼 있는가 하면 그중에 메뚜기 종류와 그러니까 세례의 요한은 놀랍게도 SNF나 쿱란 공동체의 어떤 관습과 그들의 관례를 따라서 삶을 준비했던 사람이 아니고 모세의 글에 쓰여진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특별히 세례의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은 방금 소개를 했듯이 회개란 어디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빈들에서 이런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현실을 꾹꾹하게 버텨냈는가를 우리는 눈치채야 돼요 그냥 그 당시 쿱난 공동체 사람들의 관습이라든지 SNF파 경건주의자들의 관습대로 살았다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절의 묘사를 여기에다가 해놨던 게 아니에요 요한은 구약의 언약을 쫓아서 구약의 규례를 지키면서 이 어둠의 땅의 흑암의 역사를 끝장내고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의 횃불과 구원의 아침을 열어줄 그 메시아는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하루 하루 하루를 그 고단한 지리한 끝도 기약도 없는 매일매일을 버티면서 견디면서 살아냈던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비상한 사태를 맞이할 때 우리가 겸손하게 또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뭡니까 그 아무렇지도 않게 무의미하게 지나간 것 같았던 그 반복되었던 일상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었는가 언젠가 이 사태는 멈추어지고 끝이 나겠지만 우리가 이런 비상한 때를 맞으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얼굴을 보고 함께 찬양하고 호흡을 섞으며 서로 예배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었는가 다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세례의 요한도 매일매일 그 끝없는 지리아일 것 같은 시간이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실베시아를 준비했다는 거죠 그런 아름다운 고백과 순종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있어지기를 오늘도 그 감사가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떠보실까요 이제 건너뛰어서 조금 중요한 대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한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어디에 던져지리라고 되어있죠 불에 던져지리라 자 여러분 이 불이 등장을 할 때는 항상 종말론적 메시지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여러분 세례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되어있어요 근데 사실 이 당시에 이 세례를 관행적으로 베풀었던 쿱란 공동체나 SNF화는 셀프 세례입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는 이런 세례가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물에 들어가서 침수하는 셀프 세례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앵가에 이렇게 세례를 주는 행위는 세례요한이 처음이에요 최초의 인물이에요 당신은 모두가 셀프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 쿠란 공동체의 세례의 의미는 두 가지에요 첫째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경건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공동체성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를 정결케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를 정결케 지키기 위해서도 의미가 있지만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쿠란 공동체가 행해왔던 세례의 중요한 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의 세례는 달라요 그런 쿠란 공동체나 SNF 하원들이 행해왔던 세례는 경건과 공동체 정결함을 위해서 행했다면 세례요한의 세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죄에 대한 지적이에요 회개하라 두 번째는 종말에 대한 다급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이 어떻게 했느니라 이미 와 있느니라 그 얘기를 오늘 여기서는 어떻게 했죠 성경을 다시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불에 던져진다는 말 그대로 심판의 긴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는 무엇과 뭘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돼 있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돼 있어요 성령과 불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고정관념을 갖고 있죠 찬송에도 그런 성령에 관한 그런 찬송이 있어요 불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하면 대부분 떠오르는 커플 이미지가 뭡니까 불같은 권능 그런데 여기는 성령과 불을 할 때는 그런 불이 아니에요 심판으로서의 불을 얘기합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기능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는이라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해주시는 기능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대심과 그분이 마녀의 주대심을 믿게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하려는 겁니까 성령님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초대를 거역하는 자에게는 뭐 밖에 남은 게 없다는 얘기죠 심판 그걸 여기서는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은 반대 개념이에요 이게 같은 이미지가 아니란 말이죠 그 증거로 그 다음 12절을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시작 손에 귀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군 모아 곶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장마당을 정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권능을 강조하는 겁니까 심판을 강조하는 겁니까 심판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과 불은 반대 개념이에요 같은 이미지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깊은 질문 하나가 생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아래 비껴갈 수 있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의 정의가 뭐죠 인간에 대한 정의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이것은 단순히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2000년 후에 오늘 독자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세례받고 교회 출입한다고 다 구원함을 얻는 겁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주도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은 성령님의 주도적인 역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 배처하는 사람은 결국 그 결과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본인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쪽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과 같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당강가로 나오십니다 그 장면 속에 답이 있어요 성경을 좀 보십시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로부터 요당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14절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러분 요한이 말려 하시니요 이유를 알아야 해요 이유를 알아야 해요 이게 단순히 겸손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마저 읽으십시다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을 했습니다 우선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오해라는 표현보다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을 갖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얼마 후에 요한이 체포가 되죠 헤롯의 왕가의 스캔들을 지적했다가 붙잡힙니다 감옥에 있는데 자기는 붙들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방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이상해요 아니 이분이 뭐 가난한 사람들 찾아다니고 병자들 고치고 또 죄인들하고 식사하고 요한이 기대하던 그런 좀 이 나라를 한번 갈아엎고 새롭게 하는 이런 어떤 액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죠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그만큼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을 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잘 지금 요한이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까 말린 것도 제가 받아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한 것도 겸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구원을 이룰지를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를 기어코 받겠다고 한 것도 겸손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겸손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우리는 15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15절에 다시 한번 뭐라 그랬죠 이와 같이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 모든 의의가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앞부분에서 성령과 불로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저 안 믿는 사람들을 다 처단하러 심판주로 오시는 분으로만 한 켠의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여기서 드러내고 싶었던 진리는 나는 심판주로서 보다는 그대들이 받아마땅했던 그 심판을 내가 대신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었을 그 자리에 그 죄값을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 증표로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을 똑같이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뭘 받으시는 거예요? 죄 씻음에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심판주로서가 아니라 심판을 받는 사람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소문이 흉흉하고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질병으로 서로가 가해자니 피해자니 많은 언어들이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혼란을 일으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픔을 겪고 있고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어떻게 끌어안느냐에 모범적인 태도를 보일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서로 칼자루를 들이대고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하고 배제하고 배척하고 혐오하고 공격하는 것보다 정말 이런 전염병이 창궐할 때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소인들이 어떻게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의 아픔을 보듬고 그 아픔과 함께할 것인가를 그리스도의 대신 십자가에 쏟아내신 그 사랑을 실현해내고 실천해내는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을 한번 띄워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의가 어떤 의의인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엔 누구도 비껴갈 인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여기서 이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죽어마땅한 자리에 있었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뭐가 나타났어요? 의의! 이 의의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의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이 내내 강조했던 지향점이 누구였습니까?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그렇게 증거를 받고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분이 의의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다음 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이라 차별이 없는 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차별하지 않았기에 영원히 흉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다음 절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에요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어떻게 우리를 속량하셨습니까? 심판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심판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내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받으러 오셨다고 말이에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 우리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그것이 십자가에 꽃피워졌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다 같이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기어코 세례를 받으신 것은 겸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은 십자가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심판을 받으셔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혼란한 때에 편가르기 하지 말고 배제와 배척과 혐오에 날선 검을 뽑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럴 때일수록 믿지 않는 자들을 배려하고 사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자고 결정한 이유도 믿지 않는 이들이 교회 회집에 대해서 지금 이구동성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근심 덩어리가 되어선 되겠는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면 다만 한시적으로라도 그렇게 하자는 배려의 차원에서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 자리를 함께하는 여러분 또 한 주간 속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를 십자가에 나타난 그 의의를 구현하고 순종함으로 드러내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